교통 여건이 양호한 농막용지 겸 체류형 침토용지 적합 도지입니다. 충주시 노은면 신호리, 북충주IC와 센테리움CC 인근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약경사지형의 대외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에 무거진 밭으로 100평에서 3평 빠지는 97평입니다. 마을에서 약간 외떨어진 위치로 동남서양이 탁 트인 맛이 있구요. 토지에 접한 넓은 면적의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평당 20만원으로 주인분의 희망매매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